안녕하세요. CD 로스와 KT 소저가 함께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흥분됩니다. 제가 개시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마귀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고 다른 모든 마귀들은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일대일로 다룰 수 없었기에 이러한 원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것을 킹킬러스 기름부음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강한자를 잡아내면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벨소서 6장에서는 전제건주와 지배형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독재자는 왕입니다. 왕 밑에 왕국이 있지 않는 한 왕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상으로 올라가면 나머지는 당신에게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습화된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는 대량 구원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모범이셨고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분은 저에게 다운로드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치유가 막힌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엄마를 붙잡고 있는 특별한 왕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을 때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2사에서 14장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사탄 왕이었습니다. 육적 바벨론의 너부가넷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포로로 잡아간 왕이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면에서는 바벨론의 사탄 왕도 그런 일을 합니다. 사단은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사야 14장을 읽어보면 그의 직업 설명이 신체적 장애와 완전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이 모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한 내용은 우리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이는 사단이 우리를 육체적 포로로 사로잡는 임무를 맡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나는 그와 싸우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오늘 제공할 내용은 단계별로 성경적 지침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좋아, 이사야 14장 말씀을 가지고 어둠이 왕과 싸워 이길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싸우듯 그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 전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불이 붙었고 다리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사단을 조롱하고 둘째 하늘의 권세에 있는 자리에서 떨어지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단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시작했고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떨어질 줄여다, 떨어질 줄여다, 떨어질 줄여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뜬 환상 속에서 저는 이 존재를 보았습니다. 바로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 영은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 맙소사, 저게 뭐야? 주님은 저에게 이 이야기를 상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마태와 함께 72명을 보냈을 때 이야기를 상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베델에 도착했고 72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들이 우리에게 복정하였다고 말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실제로 그는 사단의 왕국과 그의 왕들과 그들의 왕국이 권력이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 기름보험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환상에서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시드의 투자한적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나라에 있었고, 그곳은 호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6개월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중독되었던 빌라우디더 중독을 먼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궁금한 것이 그녀가 점진적으로 중독해서 좋아졌나요? 약 30일이 지나 3일 안에 그녀는 돌파를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중독된 지 얼마나 됐나요? 10년 동안이요. 그것은 헤로인에 중독된 것과 같았고, 헤로인과 동등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 병을 고치자 우리가 바빌로니아 왕을 제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큰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즉각적인 치유, 폐렴의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절개 부위가 감염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고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영을 파쇄한 후 치유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해졌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의사에게 갔고, 완벽하게 손이 회복되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헤로인 중독이 있는 사람들의 금단 증상이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DTS가 있는 사람들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왕에 대해 알고, 그들을 사람들에게서 제거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이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라기서는 의아들 곧 메시아 예수께서 그 날개와 광선으로 치료를 받고 일어나신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거기 있는 광선은 빛이 광선을 말하며, 거기 있는 날개는 영광의 구름을 나타내는 기도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과 빛 가운데 치유하심으로 부활하십니다. 아까 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주님은 이제 여러분이 그 개시 안에서 움직이고 빛을 발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초당 2억 9,900, 33만 7,984km를 이동하기 때문에 장거리 방출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호주에 있는 저에게 그 빛을 제가 엄마의 힙에 발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주에서요? 네, 호주에서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는 영광의 빛이 풀어지도록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제 방에 들어왔고, 그 천사는 빛을 저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기도해왔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태화되어 제거될 엄마의 다른 쪽 엉덩이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엄마의 엉덩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리뼈가 골반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둥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천둥 소리요? 네, 알겠어요. 근데 천둥 소리가 뭐지? 저는 게이트웨이 성경에서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관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괭음과 함께 흔들리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뼈와 뼈가 합쳐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날아갔고, 엄마의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뼈들에게 뼈와 뼈를 모아서 엉덩이 뼈가 들어가고, 다리뼈가 원상태로 들어가도록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누워계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는, 아야, 아야!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큰 통증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마치 트럭바퀴 밑에 공이 끼어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만지거나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산하면서 어떤 기적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피부, 뼈, 안구, 눈병과 같은 모든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 질환이 치료된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당신이 말했던 흑색종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 빛도 그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살 안에 제 다리에서 흑색종이 떨어졌습니다. 그 영광이 빛을 발할 때 흑색종은 말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to It's Supernatural